바퍼목사로 잘 알려진 최일도 목사가 과거 켈로 부대 대대장으로 활약한 부친 고 최희화 씨의 화랑무공 훈장을 특전사령부에 기증했습니다. 정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바퍼목사로 알려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의 부친인 고 최희화 씨는 6.25전쟁 당시 켈로 부대의 대대장으로 활약했던 군인이었습니다. 비정규 첩보부대였던 켈로 부대의 특성상 관련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고 세운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참전 기록이 공개되면서 고 최희화 씨의 공로가 공식화돼 유족들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습니다. 최일도 목사는 특전사의 날을 맞아 6.25전쟁이 발발한 지 64년 만에 수여된 아버지의 화랑무공 훈장을 특수전사령부에 기증했습니다. 최 목사는 훈장 기증은 어머니의 제안이었다며 어머니께서 훈장은 더 필요한 곳에 쓰이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. 저의 어머님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실 상이 더 크다고 최 목사는 아버지의 훈장 기증이 함께 피 땀 흘렸던 동료들의 공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군번 없는 군인들, 무명 용사들의 활약이 좀 더 온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생존자들이 다 국가 유공자가 되시고 또 저희 아버님과 같이 이런 마땅히 나라가 인정하는 한편 훈장을 기증받은 특수전사령부 전인범 사령관은 감사의 말과 함께 기증식을 통해 선배들의 희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가 여기 부대장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어떠한 부대라도 최희화 선배님을 선배라고 모실 수 있다는 그것은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우리 특수전사령부가 명실상부하게 그러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배들로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잘 이해를 하고 최일도 목사가 기증한 활약 무공훈장은 특수전사령부 역내 역사기념관에 전시돼 장병들과 부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. 시체널 뉴스 정의민입니다.